안녕하세요 트윗코인의 크립토엑스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트윗코인 11화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2.0의 출시 지원 관련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비탈릭 부테린이 7월까지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12일 크립토스피커와의 인터뷰에서 이더리움의 공동창업자 부테린은 이더리움 2.0의 로드맵이 명확하다면서 확장성 등 기본적인 문제 해결을 완료하고 7월에는 이더리움 2.0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업계에서는 최근 이더리움 2.0의 정식 출시가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으며 확장성과 보완 등 중요한 과제의 해결이 쉽지 않은 상태라는 소문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2.0에서 확장성 문제 해결을 위해 제한된 샤딩 기법을 이용할 경우 기존 스마트 계약은 새로운 샤딩 체인으로 직접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재구축 작업이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이더리움 1.0은 베타 버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완성도가 떨어지는데요. 이더리움은 초당 20건 정도의 거래만 처리할 수 있는 느린 속도와 모든 트랜잭션에 부과되는 수수료, POW 채굴 방식으로 인한 전력 소모 등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더리움 2.0의 목표는 이러한 이더리움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회의론자 닥터 돔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 대학교 교수가 1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11 비트코인 가격은 아무런 뉴스나 이슈 없이 15% 추락했다. 비트코인은 스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비트코인은 서수고래 계정에 의해 통제되는 완벽하게 조작된 시장이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90% 거래량이 워시 트레이딩으로 인해 조작됐으며 대규모 펌프 앤 덤프, 스푸핑, 프론트 러닝, 워시 트레이딩 등이 난무하는 총체적 스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에는 이렇게 비판적인 루비니 교수는 CBDC에는 오호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는 CBDC가 채택된다면 블록체인에 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CBDC가 사용되면 암호화폐와 은행 계좌, 디지털 페이도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지난 8일 루비니 교수는 트위터의 미래의 결제 시스템은 무엇일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CBDC가 30.7%를 기록해 2위를 차지했으며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35.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는 암호화폐로 24%를 차지했으며 명목화폐가 10.1%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피터 쉬프 유로 퍼시픽 캐피탈 CEO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끝내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자 트위터의 즐거운 반감기가 지나갔다. 이제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며 조롱하는 듯한 글을 남겼습니다. 또 해지펀드 업계의 거물 폴 투더 존스가 CNBC 인터뷰에서 많은 시간 비트코인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그는 비트코인보다 금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금을 더 안전한 자선으로 여기는 것이 명백하다라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윌리우는 피터 쉬프는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생각하는 것보다 똑똑한 사람이라며 그는 전략가이자 비즈니스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피터 쉬프는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관심을 끌기 위해 트윗을 하고 유로 퍼시피 캐피탈 주주들에게는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공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트윗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윗코인의 크립토엑스였습니다. 좋아요와 추천, 구독은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